자 어 앞에 그 멋진 그 포스터 같은 느낌의 효과들을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저 뭐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화면에다가요 예 들어갈 것 다 들어갔네요 어 블렌드 모드로 작업한 결과물들과 밑에 있는 예 이렇게 가독성 있게 하나 만들어 봤는데 여기 t 라고 하는 포토샵의 도구가 있죠 t 도구 t 도구 뭐 수평 수직 기타 이거는 알파 채널과 관련되어 있는 마스크 텍스트라고 하는데 잘 안 쓰죠 보통 여기서 머물러 있고 근데 여기 보시면 독특한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물건을 움직이는 애들 그렇죠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 t 도구 t 도구는 벡터 입니다 글씨 크기를 늘려도 줄여도 화질 차이가 변하는 게 없죠 맞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독특해 보이는 모양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호두 모양을 따는 영상 부분과도 또 관련이 있긴 한데 이거 네모난 거 어 또 여기 여기까지가 한 세트예요 한 세트입니다 여기까지가 벡터군이고 이거 글씨 빼고는 얘네들이 하나의 모양이라고 봐주시면 좋아요 일단 네탕글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말로 네모겠죠 한 다음에 옵션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뜨고 있는 게 쉐이프라고 써 있네요 옵션을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벡터 드로잉 도구들인 쉐이프들은 기본이 쉐이프 다음에는 패스 그 다음에 픽셀 이 세 가지 옵션이 있는데 쉐이프 파워포인트에서 도형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아시겠죠 나 무슨 색깔 하지 그냥 있는 거 써 여기서 난 골라볼 거야 아니면 여기서 찾던가 네 맘대로 컬러 피커를 통해서 오 컬러 피커 색깔을 꼬집듯이 생각하니 꼭꼭 꼬집어서 골라본다 그렇죠 자유로운 컬러죠 어 이거는 테두리 테두리 테두리는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도 뭐 하냐 이거랄까 안 뒤에 골라보던 거 어 1픽셀짜리 테두리 그렇게 알아놓고 여길 하나 그려볼게요 좀 아이고야 마 좀 두께를 많이 줘봐라 마 어때요 예 도형에 테두리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머지는 녀석의 크기 입니다 여러분 약간 캐드 같아요 280이 아니라 300으로 해라 그래 그래 220번 자 여기 나와 있죠 이거 쉐이프라고 해요 쉐이프 이 모양이 좀 이상할까 봐 뭐 이따 다른 도형들을 좀 지원해 줍니다 뭐 제가 너 이걸로 뭘 그리려고 해 이거는 모서리가 둥근거 아 이 시간은 파워포인트 시간이 아니랍니다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새롭게 레이어 만들어 줄 거에요 지금 내가 그린 거 어떻게 된 거야 레탕글이라고 레이어 지금 만든 거야 아 이런거는 전문은 일러스트레이터한테 부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누르면 컴바인 컴바인 컴바인이 뭐야 아 거기다 더 그린다는 뜻이야 그래 컴바인 셀렉트로 친다면 예 애드 셀렉션 범위를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 하나만 더 그려봐라 어 추가가 됐구만 그렇죠 모양 똑같은 똑같은 않지만 비슷하죠 그려 다음 또 뭐가 있어 몇몇 개가 있어요 예 똥글뱅이 똥글뱅이 슈욱 쉬프트 누르면서요 왜요 쉬프트 안 누르면서 하면 이렇게 되니까 쉬프트 쉬프트 예 요렇게 아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서 모양을 만드는 거구나 쉐이프라는 게 모양이란 뜻이죠 모양입니다 다음 뭐가 있습니까 딱 보면 뭐 육각형 보이지 않니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폴리곤 네 일단 기본이 육각형 아 여기 사이드가 오각형 쏘리 오각형이네요 멀리서 오각형 오각형 말고 팔각형 아 아니에요 새로 할 때부터 적용할 수 있어요 저는 떨어지고 싶어요 면회수가 많으면 원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면회수가 많으면 원이 되니까 원 면회수는 많이 주지 마세요 뭐 공작 시간 같네 예 이건 뭡니까 아 이건 라인인데 라인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네모 줄인 거야 한번 그려 보이소 한번 그려 봐라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서 펑 오 잠깐만 멀리서 얘네들이 너무 긴장하고 있을 텐데 멀리서 딴 부분 찍어 볼게요 오 여기 느껴지니 컨트롤 플러스 확대 예 그냥 얘는 라인만 보여주는 거야 아 라인 그렇구나 진짜 짧은 저 그리고 이렇게 한 애들은요 어 얘네가 담당 이에요 우리가 담당인데 아 물론 녀석들을 화면 맞춤 컨트롤 제로 녀석들을 움직이는 건 여러분 자유로 사방 팔방 사방이죠 네 가지 방향으로 움직여 줄 수 있는 예를 갖고 움직이지만 여기 있는 어 여기 있는 패스 셀렉션 툴은 여기 있는 각각을 선택을 해서 넌 저기 가고 그렇죠 여러분 영화 범죄도시 보시면 창첸 창첸 창첸을 잡으러 공안들이 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전혀 별개인 우리 담당입니다 넌 저기 가고 넌 일로 와 넌 좀 떨어져 있어 여기다 눈사람 돼 올라프 너는 왜 붙은 거야 이쪽에 가서 있어 얘는 완전 별개인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알트 누르면 복제도 할 수 있어요 오 완전 별개의 세상인 겁니다 아 녀석들이 목적이 있었구나 저기 우리 이동하겠습니다 대사관을 이동하겠습니다 이 도시가 아니라 이쪽으로요 자 이렇게 무브 툴과 그 다음에 무브 툴이 아닌 무브 툴처럼 보이지만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전용으로 쓰고 있는 애들인데 포토샵에 이런 그림이 필요할까봐 이런 애들이 온 거예요 너는 말에다 저쪽 가고 너는 여기다 알트 누르고 사번 하나 만들어주고 그렇죠 훨씬 보기 좋다 근데 이걸로 예쁜 캐릭터나 이런 걸 만들기 힘들어요 단순한 모양 정도 파워포인트에 업그레이드판 너무 비하시킨 것 같은데 느낌 알겠습니까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저는요 저는 그냥 오케이 저는요 그냥 아주 그냥 작은 애인데요 작단을 알겠는데 선과 관련 있나 아니에요 얘는 별종이에요 별종 얘는 별종이라 솔직히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버려라 그냥 어딘가는 있지 않을까 별종입니다 버리시기 바래요 얘만 선택해서 지워야 돼요 잘못하면 전체가 지워집니다 어 진짜네 얘도 지워주세요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은 쉐이프의 어떤 변화 실시간 보기를 그쵸 어떤 변화를 줄 것인거요 뭐 그래 계속 하겠습니까 묻지마 예스 마음에 안 드시면 찍을 수도 있는데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쉐이프를 만드실 때 있잖아요 현재 여기 레이어 하나에서 제가 이름은 레탄글이라고 써 있는데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네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름이나 이런 걸 쓰셔도 돼요 기호라고 해도 되고요 기호 사인 근데 얘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하다가 다른 작업을 하다가는 아닌데 우리가 잠깐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이상한 그림들을 전혀 다른 곳에 그리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별개의 레이어 아니면 얘를 선택하지 않고 얘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색깔 좀 다르게 줘 볼게요 색깔 뭐로 하지 rgb 중에서 고를까 아유 뭐 원색만 나오네 그래 괜찮다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나와 있으면요 여러분 계속 그릴 때마다 이쪽에도 하나 그려 봐야지 어때 빨간 색깔이지 아닌데 위층에 따로 있어 가지고 우리는 각자 따로 놀아 각자 따로 놓으실 수가 있어요 즉 레이어가 얘네들은 단체거든요 야 그 컴바인드에서 얘네들은 단체가 아니라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쉐이프들 중에는 약간 일러스트레이터의 패스파인더가 약간 이거보다 더 훌륭한 어떤 기능을 해주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경우는 여러분 각기 다른 형상을 만들어 줄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단 얘 하나만은 거의 똑같은 모양이라 얘 하나와 얘 둘을 이렇게 엮어 볼게요 시프트 키를 오토 셀렉트 레이어 해주시면 빈 곳 찍고 예 예 그러다가 시프트로 얘 하나 추가 이렇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가 있죠 화면으로 보자면 엄청 떨어져 있네요 그림과 그림 사이가 이런 애들을 쉐이프라고 부른다고 했죠 마우스 우클릭 우클릭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우클릭 웬 메뉴는 이렇게 많은 건지 자 뭐지 여러분 뭐지 현재 위치에 머물기 뭐지가 뭐지 병합 합병 셀 병합 엑셀 같은데 표 같은데 뭐지 합친다 쉐이프를 합친다 우리 둘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제 기준은 맨 위에 있던 애 기준으로 좀 바뀌어 버리네요 자 언드 컨트롤 제트 너무 힘드신 분들은 한 번이 안 되면 머지 하기 전으로 가서 그러니까 얘가 잠깐 빈 곳 찍어 놓고 깔려 있으면 안 되는구나 얘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놓고 얘와 얘를 다른 애들은 안 되고요 쉐이프들만 가능해요 쉐이프들만 우클릭 뭐가 위에 있니가 제일 중요하다 우클릭 한 다음에 이건 gtqcm에도 많이 나오는 장면이니까 따로 만들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머지 쉐이프 얘 뭐가 얘야 어때요 원래는 따로따로 있어도 괜찮은데 아 저도요 너는 따로따로 있어야 되는 물건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메뉴 위치 메뉴 위치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우클릭 주의하셔야 될 거 이건 뭡니까 아 이런 거 누르지 마세요 보이는 애들 다 합쳐버리는 거 이건 하나의 백그라운드로 만드는 거 언드로 할 테니까 이거는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메뉴 명령어예요 명령어 머지 비저블 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눈에 보이는 애들 합쳐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지 말기 또 하나 본 게 뭐야 플래턴 이미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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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된다는 거 백그라운드화 되는 거야 이미지 찌그러뜨리는 거 압축키로 누르는 거예요 한 번은 보여드리는데 언더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감춰진 레이어는 카드 뺏기는데 디스 카드 히든 레이어 오케이 바보 이게 JP지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궁금했었는데 궁금했다면 저한테 물어보시기 바라요 유튜브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밑에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거 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궁금한 거 있어요 얘는 뭡니까 아 얘요 얘는 얘가 뭐라고 했죠 이 하나의 덩어리들 얘와는 다른 목적이라고 했죠 얘는 이송 움직이는 거지만 얘는 얘네 담당이라고 얘 찍으면 얘를 얘 찍으면 얘를 얘 찍으면 얘를 그런 거고요 여러분 이렇게 전체 덩어리를 잡고 움직이는 목적이 검은 화살표 이건 뭐예요 이게 패스 셀렉션이라고 해서 덩어리를 잡고 움직이는 거라면 이건 다이렉트 셀렉션 일부만 선택해서 모양을 조금 다르게 만들어주는 뭐 커브가 베지어 커브가 나온다면 곡선을 좀 바꿀 때도 사용되기도 해요 일단 짧게는 좀 보여드릴게요 너 있잖아 이렇게 해서 얘만 선택해봐 했다 얘는 왜 파랗게 채워졌냐 채웠으니까 선택한 거야 어때 이렇게 해봐 똑같이 해봐 오 똑같은 모양인데 다르게 되고 있네 바로 그겁니다 요렇게 요렇게 이걸로 멋진 그림을 그리기에는 약간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렇게 그렇지 느낌 알겠어 네 느낌은 알겠는데 그림 그리기에 좀 아니시죠 끝났으면 뭐 무브 툴로 좀 전환시켜주면 요 현상은 보이진 않아요 예 뭐가 얘야 예 자 지금 현재 이런 형상까지 만들어 봤는데 만들어 봤죠 예 독특한 그림들 자 이런 도형 갖고 만드는 건 좀 제한이 있어요 일단 이걸 꾹 눌러 보면 꾹 누르셔야 돼요 이거 뭡니까 커스텀 쉐이프 툴 보통 GTQ 포토샵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시험 보시는 게 커스텀 쉐이프 툴 모양이 이거에도 맨날 흔한 거고 다양한 거 그런 쉐이프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데 모양이 뭐 고물고물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옵션 옵션 똑같은 쉐이프예요 물론 다른 데에다 그리실 거라면 이제 다른 레이어 기본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 이야 이게 쉐이프야 이게 쉐이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뭐 카테고리별로 좀 나눠져 있고 이걸 펼쳐 내려 볼게요 와우 모양들이 그리고 요거는 너무 좁다 보니까 이렇게 좀 크게 놓고 좀 봐 여기 화면 보세요 깰만 해가지고 그냥 볼 만한가 잘 안 보이니까 끝에 꼬다리 잡고 이렇게 어떻게 나무 모양 보이세요 이거 하면 나무 모양 이런 건 실루엣 그림 검은 색깔의 실루엣 그림을 쓴다면 그라데이션이랑 뭔가 잘 어울리는 애들이고 이거는 야생동물 이거는 보트 이거는 플라워 이거는 CES 버전의 모양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라디언트 표현할 줄 아시면 이렇게 할까요 탭 레이어 F7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가 막 연습했던 거니까 물론 얘네들은 이제 쉐이프 덩어리니까 구분을 해서 어쨌든 한 세트인 것 같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컨트롤 G를 눌러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 보겠고요 밑에 거는 뭔가요 이건데 이거는 전혀 새로운 거 레이어 하나 이름 뭐라고 써야 되겠지만 더블클레이 연습 쉐이프 이렇게 쓰던가 그냥 두겠습니다 자 됐고 레이어를 메뉴에다가 컨트롤 쉬프트 N 이름 뭐라고 하지 이건 배경 배경인데 그라데이션 처리 할 거야 아 그래 오케이 블렌드 모드는 아 그냥 노말로 할게 네 컨트롤 쉬프트 N 레이어를 제일 빨리 만드는 방법이죠 탭 전체 메뉴 보기 어 그라디언트 중에 여러분들 뭐 그라디언트 다 편집할 줄 아시죠 야 이거는 이제 초기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카테고리가 이렇게 펼쳐 내려가 있네요 오 이건 최신 버전의 성향이에요 음 최신 버전의 성향 더 많죠 하나를 좀 골라 보겠습니다 어 그라디언트는 리니어 그라디언트로 어 어 제가 아래에서 위로 쭉 올려 보겠습니다 슉 오 좋아 여기가 바로 어 아프리카의 유명한 고온이라고 쳐 보시고요 쉐이프 중에 어 독특한 모양이 여기 있다는데 예 컬러는 뭘로 하지 어 이런 컬러 쓰지 말고 블랙으로 하자 여기에 RGB 중에 어 없네 CMI 없네 블랙이 어디 갔어 블랙 갑 이게 16 진수 두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예 완전한 블랙은 영영영입니다 그리고 테두리는 없는 걸로 하자 테두리 테두리는 없는 걸로 이게 없게 하는 거구나 여기 수치가 커도 어 스트로 칼라가 없기 때문에 필 칼라는 예 이걸 필 칼라라고 합니다 어 채워지는 색깔 테두리 색깔 없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자 실루엣이라는 형태로 제가 나무 한구를 쭉 그려보겠습니다 우와 멋있다 멋있제 뭐야 그랬냐 뭐 발발이 지화화 그런게 좀 나올 것 같은데 엄청 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어 어 오이구 이거는 오 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린 게 아닙니다 야 무식하게 막 다 그린 것 같죠 예 점들로 이건 여러분이 찾아다가 정품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작품 만드는데 쓰셔도 됩니다 멋있죠 나무 한 그루 더 나무 한 그루 더 나무 한 그루 더 나무가 하도 많아 가지고 나무는 한 그루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지금 해가 해가 뜰 무렵이라 어 낙타 한 마리가 좀 가고 있어 아니 기린을 하나 더 줘야 되겠네 야 기린 어 기린을 어 그리시거나 이렇게 던지세요 어 요즘은 던지면 그려지긴 하는데 예 버전에 따라 좀 여기는 아니네요 이건 직접 그려야 되네요 휴 예 어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뜨거나 질 무렵에 어 그렇죠 빛이 없을 때 이렇게 사물이 얘는 좀 크게 크게 늘려도 변화가 없어요 작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쓰시면 컨트롤 T 앞에 소개를 해드렸죠 어 뒤집기 알트 누르면서 이렇게 어 고정된 크기가 미리 보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아무 시프트 누르면서 이렇게 아 예 무슨 저 참 그림 그리기 너무 참 좋죠 예 오 그래서 기린 한 마리가 아 뭘 먹으러 왔습니다 알트 이렇게 여러 무리가 왔어요 여러 무리가 왔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구나 그런 목적으로 만든 건데 요즘은 시험 문제 때문에 얘네들은 왕따가 됐어요 예 종류 많죠 근데 gtq 시험 보시는 분들은 이거와는 무관해요 원래 펼쳐 내리면 원래는 다 나왔는데 요즘은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너무나 친절하게 이렇게 펼쳐 보이게 했죠 접어 놓으시면 좋겠고 어디 있더라 gtq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윈도우즈에 처음으로 프로그램 까신 분들 말하는 거예요 시험지 시험 보는 고사장에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데도 있는데 윈도우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옛날 거 이렇게 멋있는 거 말고 옛날 거 자 쉐이프라고 하는 부분을 윈도우즈에서 쭉 내려서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꼭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하면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윈도우즈에 쉐입스 쉐입스 눌러보시기 바라요 그러면 쉐이프 관련된 게 이렇게 뜹니다 이거는 집에서 gtq 시험을 보시려고 처음으로 포토샵을 까신 분들 요거대로 하셔야 됩니다 너 시험 보려고 하는데 아 그러니까 더보기를 누르시고 더보기 더보기 보시게 되면 레거시 레거시 쉐이프 앤 워 레거시라는 뜻이 뭐냐 그 이전에 그 이전에 뉴의 반대예요 의외로 포토샵에서 레거시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CC 버전 이전에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사용했던 그 많은 그 무언가들 기능들 이런 걸 레거시라고 해요 찾아가셔서 이걸 눌러주세요 어 뭐가 하나 생기죠 예 그리고 이제 2020 버전을 기준으로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2018 2019 사이에 좀 변화가 있어요 내려봐라 아마 예 예 이거예요 올 레거시 디폴트 쉐이프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데 너무나 친절하시게도 애들을 너무나 친절하게 카테고리별로 나눠 놨어요 어 어 근데 이걸 카테고리별로 나눠 놔서 이건 또 검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2020 시험고사장에는 버전을 고를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시험을 보신다면 2018 2019 작품을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펼치고 내리는 것도 일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만 내리소 그만 그만 필름 모양이 있고 그래 너무나 친절해 그리고 어 여기 이게 더보기 여기 보시면 버전마다 틀린데요 크게 보기를 누르시면 겁나 크게 보입니다 여기서 그림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GTQ 포토샵 2급 1급 공통인데요 어 여기 영문 이름을 보시면서 이거는 뮤직이니까 뭐 아 뭐 이게 좀 아주 친절하셔가지고 여기서 모양을 보신 다음에 여기서 하나 골라볼게요 여기 어울리는 게 뭐가 있나 아 이거 한참 찾아야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아유 찾았다 시험 문제가 이거라면 이걸 찾으시고요 아 이파리니까 이게 더 어울리겠네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 찾으시고 어 최신 버전 쓰시는 분들은 던지시면 되기도 하고요 어 찾았지 찾았으면 어떻게 할 거야 어 새로운 레이어에 그릴 거야 음 이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어 새로운 레이어에 샥 하나 그렸고 예 너무 어둡죠 혹시 이게 계속 눌려있으면 계속 생겨요 그리고 난 추가할 거면 이거 따로 하는 건 머지 쉐이프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파리가 두 개가 있었다 그리고 요거를 움직이는 거 움직이는 걸로 해서 요거는 두 개가 묶여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 목적에 따라 틀리다고 했죠 요거는 전체 덩어리 위에 있는 걸 꼭 네모를 확인해 보세요 이 덩어리 잡고 움직이는 거고요 덩어리 잡고 회전하고 싶다 덩어리 검은 화살표 컨트롤 T 꼭 이렇게 보여집니다 누르면 오 독특하죠 그리고 전체 물체는 이걸로 하는 거예요 레이어 하나 안에 그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림 세 개 그림 세 개가 있네요 분리는 어떻게 분리를 또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분리하는 것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분리는 합치는 건 머지고 분리는 어떻게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잠시 오리고 오렸지 레이어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붙일까 컨트롤 V 그냥 붙이면 마스크화 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망칩니다 이것도 얘도 마스크가 있어요 와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붙이면 안 돼요 버려준 거고요 대충 여기 아무거나 대충 네모 하나 그려주고 제 편법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요 얘는 너무나 불쌍하죠 버려주세요 어때요 분리도 나름 또 그냥 기지있게 사용해서 분리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레이어 움직이는 거는 Move Tool 이렇게 자 여기에 뭐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실루엣 형태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 봤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외에 1급 정도에 존하는 거는요 펜트롤이라는 걸 다룰 줄 아셔야 돼요 너무 쉽네요 찾아서 그려주고 색상을 느는 거는 색상 느는 거는 좀 별종이긴 한데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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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색상을 느는 경우는 물론 늘 일류 찾아와서 여기서 형태 하나를 잘 찾아보고 태양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태양을 어차피 이 만든 레이어 산은 잠시 뒤에는 대체가 될 거예요 어 진짜네 레이어서 어디 갔어 대체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리고 색상은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버전마다 좀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게 뭐냐면 색상 이런 표 스와치에서 찾는 거고요 이거는 그라데이션 직접 그라데이션을 넣을 수가 있어요 버전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아 네가 만든 그라디언트라든가 아니면 직접 편집을 해줄 수도 있고 스타일로 주라고 하면 그라디언트 오브레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지 이거는 패턴 패턴 패턴은 정해져 있는 그림 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세요 이게 면을 공간을 채우는 게 단색 그라디언트 패턴입니다 참고를 알아두시고 자유로운 색깔을 원한다 특히 원하는 특정한 컬러를 주고 싶다 이걸 누르셔야 돼요 거기서 원하는 컬러가 말이에요 FF 시험 문제에 FF English FF 66 00 이라고 한다면 그 컬러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때만 이걸 눌러주는 겁니다 이거 이거 색깔 네가 컬러 피커에서 골라봐 GTQ 시험은 이렇게 해줍니다 제가 컬러를 골라서 OK 이렇게 불편하죠 내가 딱 정해진 컬러만 써야 될 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많이 그려졌네요 자 자유롭고 아주 쉬운 그림들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요 쉐이프 펜투를 이용해서 쉐이프 형태를 만드는 건 다음 편 영상 에피소드 2에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